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퀘스트를 찍게 됐는데 주제가 부끄럽지만 선생님의 별명 양거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를 할까봐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양거원이라는 애칭 자체가 사실 선생님한테는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소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얻게 됐는지 사실 왜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양거원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자만해서는 절대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연이 있죠.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이 뭐였냐면 사실 양거원이란 말 자체는 선생님이 지은 별명이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은 게 아니고 한 3년 전, 4년 전 된 것 같아요. 3년 정하기 3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선생님 이름을 건 모의고사를 낸 게 올해로 했수록 5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5년 전에도 문제는 계속 만들어 왔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선생님 이름을 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기존에 뭐 선생님이 뭐 옛날 뭐 옛날 근무했던 회사에서 모의고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회사 이름으로 이제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던 건데 어쨌거나 이제 선생님이 5년 전부터 이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고민 끝에 그래 좀 더 아이들에게 기출 문제의 소중함을 알려주면서도 그런 면에서 좀 더 낯선 기출에 기반을 둔 어떤 낯선 문제를 아이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의 태도를 바꾸는 게 좋고 그것이 곧 성적형에서의 가장 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3년 전에 선생님이 이제 현강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 모의고사를 풀다가 문제가 지단에는 되게 좋았던 거죠. 되게 좋아가지고 학교 가서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학교가 또 하필이면 되게 또 경기도권에서 유명한 자율형 사립고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의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좀 핫한 이슈화가 될 만한 그런 학교였는데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니 뭐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잖아.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거 그대로 한번 얻어가지고 그걸 복사를 해서 학교에서 전 학교에 뿌린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래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애들이 그걸 풀더니 야 이게 무슨 문제냐. 아 이게 어떤 문젠데. 야 이거 평가 문제 아니냐.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문제가 어떻게 사설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 수 있는가. 그동안 우리가 봤던 사설 문제가 아니다. 너무 평가원의 어떤 평가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부터 그 학교에서 갑자기 양가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게 어떤 순간에 갑자기 퍼져가지고 사실은 전화위복이 된 거죠. 아이에게 사실 야 내가 어떻게 선생님 걸 그렇게 무단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또 전화위복이 돼서 아이들한테 이제 되게 좋은 반응을 얻게 돼서 아이들이 양가원 양가원 부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또 양가원이라는 말이 정말 내가 정말 그렇게 받아도 될까라는 사실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응원의 글이인 거고 아이들이 지어준 별명이니까 사실 선생님 이전에 썼던 선생님 별명이 양나무였잖아요. 양나무. 그렇죠. 양나무 자세 제자들이 지어진 별명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사실은 일종의 선생님이 개념 내가 기둥이 되면 가지치기 식으로 개념을 이제 그 흐름적인 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아 선생님 정말 나무 같다 그래서 양나무라는 애칭을 얻었던 건데 선생님이 오랫동안 썼죠. 오랫동안 썼는데 양나무라는 애칭을 이제 양가원이 뭐 눌러버렸어요. 눌러버려서 지금은 이제 양가원인 애칭으로 좀 더 많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더 노력하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정말 자만하지 않고 좀 더 더 더 더 이 문제가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도 평가원이라면 이럴 거라는 좀 더 그런 성선설에 입각해서 문제를 만든다는 약속의 의미로서 선생님이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선생님이 너무 자만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오해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얼굴을 봐. 그렇게 자만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안내를 드리려고 해서 오른쪽에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즉 평가원 입장에서 수능 21번 문제입니다. 수능 21번 문제. 가장 직전에 있었던 뭐 나름 이 문제가 극과 극을 달렸죠. 5단계 넘버 3를 차지했던 문제이고 또 시험장에서는 누구한테 이 문제가 너무 낯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랬을 거고 사실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애들한테는 너무 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문제가 양수치에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양수인 t에 대해서 fx가 즉 1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욕 속에서 함수가 하나는 사랑스러운 lnx. 누가 봐도 연속이고 위분이 가능한 그리고 나서 그걸 살짝 모아줘. t라는 변수로 살짝 이동을 한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이럴 때 새로운 1차 함수 조건. 이 조건을 만족한 어떤 1차 함수라고 그랬어. 1차 함수 gx가 직선 y는 gx의 기울기에 바로 최소값을 낯설게 뭐라고 ht라고 정의하죠. 그죠? 정의욕이 t입니다. 그 t가 여기에 fx로부터 정의가 되죠. 그죠? 야 그래서 이 조건식을 읽은 후에 봤더니 그런 ht라는 새롭게 정의된 그 미분 가능한 ht에 대해서 결국 특정한 값을 안내하고 a를 결정하라고 하고 그 결정된 속에서 결국 그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한 미분 개수의 곱을 물은 문제입니다. 물론 해설은 여러분들 뭐 해설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장 빠르게 이제 가장 의도에 맞게끔 그들이 생각했던 풀이란 어떤 것일까? 그래서 완벽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정확한 뭐 합성함수의 미민법, 음함수의 미민법, 역함수의 미민법, 여러가지 미민법이라는 것을 묻기에 가장 적합한 문제를 잘 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초월함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민감한 거죠. 민감해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뭐야 관계, 까다로운 어떤 계산량을 요구할 수 있는 절대 근데 그건 성악일 테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설계를 잘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왼쪽에 보시면 선생님이 사실 이 문제를 하나만 만든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가져온 겁니다. 전 전 전 선생님이 모여서 9월 9회 모의고사에서 들어갔던 선생님이 9회에서는 이 문제를 30번으로 냈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였던 거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여전히 가나라는 조건을 만족해서 사실은 저 FX는 평이하게 LNX를 했다면 선생님이 그 속에서 뭐한 거야? 그래, 지수골, 다항과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문제로 정의를 했고 또한 원점대칭을 통해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를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쟤는 1보다 크고 났을 때 정의가 되었던 거고 그리고 양수 T가 아니라 실수 T에 대해서 그런 F를 가지고 드디어 선생님이 뭐지? 바로 특정한 어떤 직선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GX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만 지금 좀 다를 뿐인 거예요. 1차 함수 GX에 기울기의 최소값을 HT라고 정의했듯이 선생님은 그 1차 함수를 이렇게 GX에 대해서 경계를 기준으로 왔던 어떤 함수로 나눠놨고 그런데 그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한계가 되는 실수 M에 그런데 그 M이 누구야? 뭐야? 알고 봤더니 직선이 또 뭐야? 기울기잖아. 그 M에 수능은 최소값을 물었다면 선생님이 뭘 물은 거야? 최소값으로 새로운 HT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와 최대의 차이인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그런 HT가 불연속이 되는 T값을 또 A라고 정의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되는 2 더하기 1분의 1라는 숫자를 선택해서 A를 뭐야? 찾으라고 했고 선생님은 그거를 바로 뭐야? 불연속이 되는 점으로 찾으라고 했고 그래야 나서 그때 결국 A에서의 함수값과 그리고 뭐야? 특정한 E에서의 미분계수값을 뭐야? 구하라고 했죠. 사실. 완떡. 그치? 완떡. 사실. 선생님이 읽기만 한 건데 포장의 기술이 좀 다를 뿐 사실은 문제의 풀이 과정은 하나하나 대응을 했을 때의 그 행동력이 완벽에 가깝게 똑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수능이 끝나러서 선생님 문자를 정말 많이 받았죠. 선생님 양가원 인정 뭐 이런 거죠. 너무 좋았어요. 21번이 너무 사실은 익숙하게 풀려서 다른 29번, 30번이라는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적 안배가 보장이 되니까 그런 보상심리에서 결국 29번, 30번도 푼치고 아무래도 선생님 제사 중에 많이 나온 겁니다. 그치? 전국의 165명 중에 현재까지 선생님이 형광에서만 연락 온 친구들이 18명이니까요.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으로 한 30명 정도 인간까지 포함하면 예측은 그런데 선생님이 정확한 통계를 나오면 또 공지를 할 겁니다. 어쨌거나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그게 가능했던 이유죠. 사실 21번만 그런 건 아니었지만 대표적으로 사실 이런 이유가 선생님이 사실은 풀이를 꼭 해보셔야 합니다. 풀이를 해보시고 해설강의 꼭 들어보세요. 해설강의에서 그 단계별로 내가 여기서 무얼 내가 뭐 해야 되고 아, 최초로 우리가 사실은 판단을 하죠. 사실은 HT가 뭔지를 구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HT가 구해야 되는데 그게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 T의 값에 따라 어떻게 달리는지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 그 판단하라가 제1행동력이고 그런 속에서 결국 HT를 찾으면 결국 문제적으로 했던 너, 너, 고 A가 왜 너, 너 뭔데? 언젠데? 이런 거죠. 그때의 미분계수? 야, 그냥 미분하라면 되는데 그 미분이 바로 여러 가지 함수에 미분법으로 얘는 로그라는 초월함수를 가지고 한 거고 선생님이 그걸 뭐로? 로그가 아닌 누구로? 지수로만 바꿨을 뿐이야. 선생님이 뭔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님이 사실은 작년에도 만들었지만 사실 재작년, 3년 전에도 만들었던 문제예요. 3년 전에도 이거랑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결국은 뭐야? 평가원이 1을 저지는 거죠. 결국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것이 아, 그래. 이것도 결국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그걸 비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 선생님이 킬로코드의 이문학을 놓일 겁니다. 킬로코드에서 분명히 비교해가면서 기출이 이랬는데 선생님 미래에, 사실 미래인데 선생님이 각오죠. 슬프게도, 그렇죠? 아니죠. 기쁘게도죠. 기쁘게도죠. 그래서 은미를 한번 해보세요. 은미를 해보고 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올해도 분명히 노력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형강에서 얘기하지만 인강에서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의 희망은 아, 선생님이 정말 문제, 어, 문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니까 선생님이 만든 문제에서 올해 수능에 나올 거야. 와, 난 희망을 품고 수능 경기 딱 갔어. 근데 문제가 안 나왔네. 날 욕할 거 아니야.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왜냐면 선생님이 뭐야? 운인 거죠, 운. 운인 거죠. 이렇게 일치할 줄은 선생님이 예측했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 적중이라는 건 사실 부끄러운 말이고요. 사실은 무의미한 의미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 지나고 봤더니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아, 그래 우린 다양한 선생님이 만든 정말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수능에서 미리, 어, 수능이 나오는지 미리 풀어보고 수능 때 뭐야? 순삭하자. 순간 뭐야? 풀어버리자. 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선생님의 자작 문제를 통해서 적어도 여러 가지 함수의 위법이 킬러로 나온다면 아, 이런 요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제발 내가 필연적으로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되고 이런 태도 속에서 결국 문제가 판단하라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집요하게 문제 안에서 자꾸 뭐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런 행동 유역들을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뭐야? 감으로 풀어내는 많은 것들을 실체를 뭐야? 글로서, 문장으로서 만들어주고 그런 태도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꺼낼 수 있게끔 뭐 하는 거야? 도구하자고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이 결국 똑같은 적중 문제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뭐야? 그 문제를 풀어낸 어떤 행동에 옮기는 그 행동 유역을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줄 거라는 거죠. 그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부끄럽지만 선생님이 양가원이라는 애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좀 더 선생님이 그 양가원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다짐 고맙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언젠간 또 다른 제자들이 더 좋은 애칭을 또 불러주면 고맙겠죠.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의 목 선생님이 지우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지우는 건 아니니까 제자들이 사용해 준 이름이라서 선생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요. 선생님이 미리 한번 좀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또 선생님이랑 만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지금 겨울방학 시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적어도 1월, 2월은 올바른 태도학립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겨울방학만큼은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수능에 가장 걸맞는 공부 그치? 수능에 올바른 태도학립하는 시기 태도학립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3월 이후로는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풀어도 여러분들이 비판할 거야. 이건 아니잖니. 적어도 교육과정에서 해야 되는 학습 목표와 학습 유의점 그치? 해야 되는 것과 말아야 되는 것을 명확한 안내? 그로 인해서 우리는의 목적은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한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수능시험, 수능문제는 어떤 출제 매뉴얼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적어도 우리는 뭐야? 수능평가한 기출이 현재는 메인이 돼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무거나 지금 풀 시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가형, 나형 각각에 해당되는 메인이 되는 거지? 미적원과 미적분투 그리고 기백, 그리고 학통 문과수투까지 그치? 그래서 세 과목에 대한 적어도 빠르면 3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선생님이 이제 완강을 지우니까 그치? 지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충분히 복습하고 동시에 역시나 기출 코드 그치? 반드시 좀 잡아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올 수 있어요. 형강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인강에서도 여러분들 그치? 문제 풀면서 개념 코드 물론 집중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적어도 기출 코드 그치? 기출 코드랑 병행에서 숙제를 자꾸 하셔야 돼요. 어차피 현재 완강되어 있는 작년까지 기출 코드가 바이블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블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는 그 안에서 또한 액기스 그 안에서 좀 더 현재 트렌드에 맞는 액기스를 또 선생님이 기출 코드를 새로 찍을 겁니다. 새로 찍을 거니까 그 이후로 이제 킬로 코드랑 병행에서 또 기출 코드를 한 번 더 볼 거예요. 적어도 기출 코드는 3회독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열심히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기운내라고 또 다음 캐스트들도 그때 또 만날게요. 됐나요? 오케이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